세종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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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식용을 종식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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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세도 개고기를 운영하고 있고 맛있고 건강에 좋다고 서고기보다 양고기보다 대대고기보다 지금 저희가 한 해에 100만 마리가 식용으로 도살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그게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가 삼복이고요 삼복의 시작인 첫 복날이 초복이잖아요 초복부터 저희가 무법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복해 도살의 문제를 언론과 사회 그리고 정부 국회에다가 얘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 해에 사실... 미국의 LCA에서까지 배우까지 데리고 와서 대한민국을 야만인 국가로 매도하는 것은 도무지 용납할 수 없고 정말 우리의 감정 같아서는 때려 죽이고라도 싶다고 하는 게 농민들의 마음고 분노입니다 미래의 젊은이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개고기 먹고 비만해진 사람은 없습니다 소고기 먹고 양고기 먹으면 비만해집니다 바랍니다 저희는 하루를 공유합니다 하루를 공유합니다 실리에 대화하는 사회 고문자 경제 enda 인간 끝 감사합니다.